달걀후라이 두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. 중불로 팬 달구고 식용유 4숟가락 넣어요. 달걀 두개를 깨뜨려 팬위에 올리고 살짝 소금간하세요. 가장자리가 익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입니다. 흰자가 다 익으면 반숙후라이가 됩니다. 두번째 방법입니다. 식용유 살짝만 키친타올에 묻혀서 접시 전체를 닦아요. 달걀 하나 깨뜨려 소금간하고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포크로 구멍내요.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세요. 문 닫아 40초 정도 돌려 반숙으로 해주세요. 완숙으로 하려면 1분 10초 정도 돌려주면 됩니다. 다 되었네요. 완성입니다. 완성입니다. 완성입니다.